저 다프넬은 뭐 춘추정국시대로 치면 뭐라고 해야 돼? 제나라? 제나라? 진나라? 이렇게 봐야되나? 왕년에 잘나가고 근데 갈라진 걸로 치면 이제 진나라라고 모기 사자성어야? 송양... 송양지인 띵 이거 파이어 엠블렘이 처음부터 계속 이 스토리는 아니죠? 요런 스토리로 계속 이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그로스타르 하쿠와 지요노 북방 적은 왕국? 리건 다프넬 연합군이란 말이야 예의 가신 날데르가 잘해주고 있어서 글로스터의 병사를 뿜고 묶어두고 있어 미르딘 대교를 기습하겠다는 생이지 로렌츠를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든든한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고자질, 고자질 할 거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깔깔이 입고 있어? 클로드? 성인대희의 날입니다 노래부르기 무용수 사기야 어, 힐다 무슨 일이지? 힐다? 아니, 너는 중갑이다 최전선이다 그랬을...지도? 분명, 분명 구해줄 것이다 클로드 나와서 맹주 안, 못된다 로렌츠는 클로드 얘네 오빠 아무리 좋게 쳐줘야 3위네 3위도 아닐 듯 기대하지 않아도 믿고 있다 로렌츠 2인자도 안해 그래, 세대가, 세대가 얘네 오빠도 같은 세대잖아 아, 그지? 힐다 오빠 신작 무쌍에서 핑크머리 나와 무쌍이 뭐 그런 거 아니야? 삼국무쌍 같은 거 아니야? 거기에 나온다고 힐다 오빠도? 아니 힐다 오빠 하도 뭐 힐다가 하도 그 입을 털어가지고 궁금해 얼마나 세길래 계속 뭐 무적이래? 무적 거의 그거야 원펀맨 킹이야 킹 이그나츠가 조용하게 강해요 진짜 눈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요? 이 새끼 크링그리더니 큰 크링그리네 저도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예쁜 것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각 안 쓴다는 건방 떨어서 죄송합니다 천각은 써야되겠네 아, 나 다했지? 아, 얘, 얘, 얘 누구야 걔, 검사 에피타프 아, 일어나기 너무 부족해 이야, 이 에피타프 에피타프 하고 싶은데 간지난데 에피타프 소드마스터 뜨면은 소드마스터 뜨면 이걸로 넘어가자 아세신으로 아세신으로 시리얼 비행에이 창술 시 편에이 오 S다 얘 S됨 활 S됨 어떻게 됨 와 이거 이거 활 필살 하 이거 좋은데 흰 봉인 소금을 빼야겠지? 응원도 좋긴 한데 끝 이거 얘 이거 먹어? 먹어 안 먹어? 아 지형내성 너무 좋다 이거 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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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라는 거 아니야 레온이는 비행 A 찍으면 경계태에서 불렀었는데 이걸로 밥벌이 가능 근데 레온이가 딱 쪼끔 부족해 힘이 쪼끔 그래서 얘 힘 두 개짜리 주면 아 이거 선생님 보약인데 한입 먹어 선생님 보약인데 선생님 보약인데 그럼 그것도 좀 사야돼 이거를 명중을 지금 얘 줄 때가 아니야 지식의 보조를 이렇게 줘야돼 지식의 보약 거지 줘야돼 비행 너무 느려 그리고 명중은 명중은 누구 주지? 얘 줄까? 라파엘 줄까? 명중은 다 좋아가지고 힐다는 방패 들어야 돼서 안되고 아 교육을 거지랑 클로드 그래 지식은 지식은 필요 없죠 펠릭스 펠릭스는 마법을 써야되는데 이건 안될 것 같고 이 정도? 어 뭐야 요신의 번지고 어? 위탁 레오니 니가 겨 겨울하지 말고 어이씨 됐어 철.. 철회창 좋아 좋아 킬러렌스 던져야되니까 쇼트스피어 줄게 너무 많은데? 철창을 뺄까? 쇼트스피어 어? 이거 두개 두개하면은 두개차? 쇼트스피어까지 있으면 딱 좋은데 누구 줄까? 킬러렌스 킬러렌스 10 10 아 근데 성스러운 척 너무 무거워 별로인 것 같아 무겁고 기본 데미지가 낮아서 뻥찍이 돼도 별로야 쇼트스피어 해주자 으흠 13 아트샤를 청하고 은청하고 비슷하네 성스러운 무기류는 방어깨기용이야 아..한반기 됐다 그리고 숏 대장깍 연성 연성 하.. 이거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우쭈강철이 없어 다 썼어 이제 우쭈강철 우쭈강철 됐다 또 돈 없어 자자 우쭈강철 목표설정 대충 다 차있군 구독 감사합니다 자격시험 다했었죠 그때 그쵸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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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후원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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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테란 비숍 어때요? 이테란 비숍 히라기 비숍도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 마력 27 엄청 엄청 높네 얘는 내가 보약을 계속 먹였더니 스탯이 너무 안올라 특수직으로 하니까 자 갑시다 산책 강습 강습으로 출격 키스트 키스트 몸풀기 아 하지마 아씨 두개야잖아 생각해보니깐 돌아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일찍 오셨지? 아 10시구나 반가워요 한번 봅시다 얼마나 센지 시릴 야팔 어? 아 자리가 안되네 한명 빼야되는데 누구 빼지? 다 잘 싸워서 필릭스 빼 얘가 왜 여기 있어 랩 높은데 빼라고요? 다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해 라팔 라팔 라팔한테 부관 풀릭스 필르 professors 몸 timber chip cyclones 이 도 말로 바뀌었지? 라파엘은 이미 있는데 애들이 막 말타고 뭐타고 막 이러니까 아 부관 안 따져요? 근데 왜 안 돼요? 아 이미 왜 안 돼요? 아 부관 3명이라? 참나 그럼 이걸 해제 잠깐만 출격 출격 한 명 더 되잖아 여기다 그치 프랭 됐다 완벽해 죽여 구독 감사합니다 전멸 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가 한번 보자 활에 약하거든? 다 활이네? 시바 왜 여긴 다 활이야 다 활이네? 뭐야? 뭐 쓰는거 좀 볼라고 했는데 자! 이섭이바쇼! 뭐 때리고 튀자 어때 쎄쎄 내가 보약도 두개짜리 매겼거든 힘 두개짜리 오케이 오케이 그래 보약 매겼으니까 백인값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팔콘 나이트 힘 힘 오케이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섯 일곱 일곱개 미쳤죠 그래 보약 매기니까 좀 하죠 살짝 뒤로 가고 리스트야 앞으로 가주면서 어그로 하나 빼줘 어그로 하나 빼주고 룡 룡 룡도 위험한데 이게 기본이야 이렇게 하는게 원래 기본이네 이렇게 해줘야돼 자 니가 하나 잡자 오케이 미쳤다 명중 미쳤다 얘 특성 명중? 이거 뭐야 클래스 명중? 용병단 명중 이렇게 드려 선생님 그만해 이제 선생님 그만하고 한 놈당 하나씩 맡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여기 가있어 그리고 들어가서 때리고 스페일로드 열어주고 선생님 자리 비켜주고 마법에 약하다는 그건 없어? 어? 마법은 수피랑 상관없지 않아요? 힐러... 정확하게 힐러가 아니에요 백마법 사용자에요 백마법 사용자 블루잇 정국장 врем전 정국장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생각하니까 레벨이 너무 낮아. 34야. 아 34가 아닌데 뭐지? 39, 46 이건 뭐지? 어? 평생도 죽겠는데? 어? 사람의 꿈은... 훌륭한... 워리나...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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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뭐 피해? 아니 이걸 뭐 피해? 이해가 안되네. 1명만 맞아. 1명만 맞아. 오케이. 2명만 맞아. 오케이. 1명만 맞아. 1명만 맞아. 3명만 맞아. 지금 지금 같이 잠이 날게 하세요. 맞지? 아... 극대체해. 스포 Haus이 너무 나아. 아니 manifester해. 넌 조금만결에 시작하자.. 1명만 맞아. 2명만 그거는지 확인해주세요. 1명만 그래. 1명만 그래. 사일렐스 하나 걸어줄까 했는데 사일렐스 하나 걸어줄까 했는데 사일렐스 하나 걸어줄까 했는데 불면도 해주고 이러면 사랑에 빠지죠 아 피했다 그럼 또 똑같이 위험해지는건가 반장 또 위험해짐 오 오케 연병을 떠면서 쏘네 연병을 떠면서 쏴 그게 너무 약하다 마법에 너무 약하다 반장 왜이렇게 후짐? 가자 가자 하아 근데 피할수있어 42 피하면 그만이죠 금괴 오케 다시 죽여버려 하하하하 그럼 힐다가먹어 레이스 철회도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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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집중 우리 고마워 너가 저 자신감 Vin 더 퀴리싱 여깄어 스페일로 투자 이리로와 피 없는데? 괜찮냐고? 얘가 힐해줄 수 있잖아 피 없는데? 실패 니한테 몇명? 46% 흠 해봐 여기로 가고싶은데 터졌다 피해 피해 그래 끝납시다 힐 해주고 감사합니다 응원이 있었나? 없었나? 철창 아싸 두번 공격은 그냥 기본이고 러온이 쓸만해졌는데요? 아이고 헤보 아 빠르네 춤추고 선생님 각오 아 선생님 여기 각오할걸 슬킬하고 천천히 옆에서 패고 옥냥이가 30위 반장이 30위 옥냥이가 먹어야지 아니다 스릴 30위 어? 같이 먹었네 아.. 같이 먹고 싶었는데 필살이 계속 떠요 피치노미엘 크리티컬 3배 3배 데미지 반장 여기서 안차네 반장 아이씨 광석 남아 돌잖아 지금 아 꼭 퀘스트 없을때 이런거라네 씬 소재청구 광석은 여러가지 광석이라는건가? 연성석음.. 너무 많은데 암튼 가 아유 전사자의 영혼 이거 하면 돈 많이 버는데 나 전사자의 영혼 못받아가지고 그지잖아 맨날 전사자의 영혼 이거 다 주.. 주우면 이거 장난 아닌데 장밋빛 대하 장밋빛 어이 자꾸 얘 여기에 붙냐고 어? 얘는 왜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 자꾸 짜증나게 귀찮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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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싶으면 안되네 정비 쇼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이가 아직도 없어 이게 아지 named 수리 철회가 요 수리 연성세폭 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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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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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네 너무 허접한데? 팔도 없네? 뒤졌네? 이제 니넨? 벌써 로렌츠 어딨어 빨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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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빨라지기 프라이프 빨라지기 빨라가 가볍다 toss 마라지기 레아 형의敵은 자, 저의 적은 그래 여기까지가 아 제 차 안닿네 조금만 더 다운보리 돌아 돌아가 에잇! これでよし 도 전쟁을 広く見なくては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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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이자 got uz エー da 装 うううヤ なんて è 세상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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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도구자 도구죽일까 내 죽이자 크리티컬도 40이야 기본이 40이야 하지만 킬러보호하면 75 75% 도구 보내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거하고 엄청 빨라졌지 마리아 마리아이 보내 아니 못보내 못보내지 아무도 안 건드리네 마리아 워프 걔도 있어요 마누엘라 쎔 집에 부끼 그 뒤지겠는데 시끄러 왤рас 옆에 길을 막아줬어 제발 생각하고 한 플레이저 또 여기서 또 한번 빨라지게 아씨 빨라지게 안됐네 여기 퍼져있어 한번 더 하게 하자 계속 퍼져 오오오 선생님 마리암 아 선생님 회복할걸 어이씨 와프 여기 와프에서 한번 보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보여줘, 보여줘 띠띵띵띵 이게 40 아예 안맞아 마법은 아예 안통해 35 50 50% 35 여기서 경계태세까지 한다면? 2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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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까요? 다른 친구들 킬할게 없네 대기 미쳤다 됐어 그만 봐 전투 그만 봐 아 파손됐어요 저런 바꾸면은 무기 연구 아hn 일단 뭘 해야 되는데 응원해줘 응원해줘 춤춘 춤춘 아리갓도나 복도진다 아 왜 다 2띵이야? 왜그래요? 원래 그래 그냥 그럼 이게 몇 올라가는건가요? 상태 올라간거 어디서 보지? 한 번밖에 안되네 못해졌어 못해졌어 아 죽었는데요? 왜 죽은거야? 자 자 22데미지인데 왜?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뭘 뭘 더 맞았다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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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이죠 대장부터 잡고 메이스 안 죽네? 5등 피해주고 피해주고 다음 조조전으로 지금 서왕이에요 서왕 몰라요? 우금 서왕인데? 오케 오케 한번더 오케 신속태세 벌어주면 되잖스 바꼈어요 담당이다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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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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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스 아봉! 의자요 헛헛헛 철회발 안되겠다 혜진사격 오케이 이준패 흑헤헤 흑헛헤 흑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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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해 좋아 피해 1 피해 피해 이렇게 하면 돼 됐어 힐해 선생님 옆에서 힐 한 번 하고 선생님 옆에서 힐 한 번 하고 선생님 옆에서 힐 한 번 쏘고 아유 불안해 여기 산적은 그냥 산적이 아니에요 개 센 산적이지 힐 출렁 노가 또 힐 해 그치 그리고 또 힐 해 선생님 이동 줄 이동 일로 이동 여보 선생님 옆에서 여운이 공개 잡고 자리 빼줘 자리 빼줘 선생님 옆에서 누가 할래 정수봐 그리고 선생님 옆에서 던져 토마호크 리스테아는 관심 안져도 돼 이 띵이 몇 번이요 좋아 아냐 싫다 서왕 아냐 서왕은 서왕은 이그나치 이그나치 슈 슈 슈 슈 스윽 슈 슈 회피의 반지 주기 야아 회피의 반지 쯉 회피의 반지까지 할까 잠깐만 이것좀 보자 방침 맞죠 얘 이미 와마스타 얘 이미 와마스타 됐잖아 도끼 필요없잖아 도끼 필요없어 격투에 지옥 이미 S인데? S뿔도 있죠 말 이거 왜 타죠 내가? 아 말 타는 공수 만들라고 어차피 남아가지고 말 타는 공수 만들라고 얘도 말타는 그거 할라고 어? 되네? 되는데 신청을 안했네 말 더이상 배울 필요 없잖아 말 배우지마 백마법 홍마법 이리 오나 지휘 휠다 말 이미 탔잖아 지휘가 열.. 열성인자야 잘 안올라 레오님 창 날.. 날아다니기 얘도 A까지 좀만 올리면.. 아니구나 한참 남았구나 노르테아 영입하고 쓰지도 않네 시야 됐어 됐어 맵에 와 아 와마스타 와마스타 할라고 창 얘 도끼 아니야? 드래곤 나이트 됐으니까 얘 도끼 됐어 아이 드마 아닌가? 아 드마 아니네? 아 드마 아니네? 됐어 요것도 바꿔 휠다 휠다는 이미 탔으니까 휠다는 이미 탔으니까 마리앙 하나 타고 또 뭐지? 누가 타지? 이거 누구 태울라고 했는데? 아 이그나치 이그나치 태워 휠다 그게 뭐지? 트이치 또한 터치 메이트 휠다 메이트 휠다 휠다 심 Olympic 이시테야 마리안 자네죽기 특별대사 있음 개부터 하자 지뢰견부터 하자 구독 감사합니다 창 배워야죠 아씨 괜히 올렸네 두개네 레온이 meng 감사합니다. I'll see you later. There you go. Marian. 삐 그럼 얘 이거 안해도 되잖아 아 이거 자네? 중간 누구랑 누구? 그리고 마리안 리스트야? 해보자 그럼 시리를 더이상 안해도 되잖아 그죠? 나는거 이거 나는건 하고 창은 안해도 되잖아 라인 अर्क weddings 이거 됐지? 스 익 클로드 련 thus 왜요? 왜요? 아 그러네 그럼 비행? 우영수는 전투에서 힘을 줘요 군악대 파멜의 건물엔 이명이 있었던 스승님 나도 인류 용병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강해보이는 이명을 갖고 싶은게 어떤게 좋을까? 너는 전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숲의 요정 아 너무 잘하던가 시그나치 요거 도르테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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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를테나 Den 흠 흠 흠 말한듯 시키니까 잘했어 궁합이 아 어 이거 마법 배우기 시작한다 어 경계 테스트도 배웠어 오케이 부대기도 받고 가자 자격시험 쥬레겐 52% 오케이 쥬레겐 마스터 변신 거지 한방에 합격하고 또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어 마스터 이그나치는 말 좀 타르고 이건 뭐 돼있고 아 이거 아 이게 없네 아 아 아 아 누가 갖고 있더라 그리고 그거 회피의 반지 살려면 회피의 반지 살려면 산책해야죠 아이고 수리도 해야돼 샵 자 갑니다 마리앙도 되나 69% 홀리나이트 예쓰 오우 멋있다 얘 중갑이에요? 중갑은 아니고 이속바른 힐러죠? 궁술대회 은혜활도 얻어야 되고 아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첫날이야? 이렇게 애들 할말있지? 다큐넬 다큐넬 그래 맞아 쥬디트 쥬디트랑 그거였지? 연합했지? 쥬디트가 왔어 고도의 훈련 어떻게 들어가더라? 이그나치고 가자 미그나치고 가자 다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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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디트 해볼게 잘 잘 잘 크리티컬 원래 잘 터지지 않나요? 킬러보호 아니어도 여기까지 하고 먹자 어? 어? 다음에 나지? 개같이 해보 이건 이겼죠? 피하는 꼴을 못봐 피해봐 좀 피해보라고 피해보라고 아 돈이 좋아요 돈이거든요 은혜와요 쓰읍 13, 75, 8 13, 75, 8 은혜활이 더 좋죠 은혜알로 바꿔 은혜알로 플러스? 플러스 올렸는데? 와 필살의 반지가 있었어 스킬도 변경해야돼 좀 바꿔야돼 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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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분노의 진영 이거 맞아? 얘는 진짜 가져갈게 없다 그치? 회복 회복이 그렇다 아 턴 개시와 동시에 최대 HP 20을 회복한다 필요없죠 이거 필요없어 필요없어 턴 개시 연속 공격치네 시리리 하나 뭐 받았거든 이거 경계태세 이거 좋잖아 짐이 되신다 아 창술 어 창술이 왜있지 아 비어있어가지고 들어갔나보다 됐어 여기 얘네랑 막 사이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네 네 네 여기 클로드가 이 세계관에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일 지능이 높은 캐릭터야? 저 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있는 척해? 맨날 뭐 계략이니 뭐 하는데 뭐 한 거 없거든? 똑똑한 거 똑똑한 걸로 유명해 그냥 유명하기만은 공략이와 종수의 우정 살짝 불편했었죠 그리고 둘 다 죽죠 사망 플래그죠 한 명은 여동생을 그리면서 전쟁이 끝나면 여동생 보러 간다고 그러고 한 명은 전쟁이 끝나면 그림 그린다고 그러고 여동생하고 뭔가 연결이 있네요 동반 사망 플래그 인제 비야 동반 사망 플래그 우와 디테일 도움이 안돼 근데 넌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림으로 말이야 좋아 엄지 씨에요? 로봇 로봇 움직이는거 봐 프로그램 된대로만 움직여 빠끄 빠끄 기괴하죠 그죠? 이제 알겠죠? 기괴하죠 움직임이 처음에 거부감이 있다니까 이유가 있었대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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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띠기리리 끝났고 이동! 이동 어디 이동? 여기 이동 힐다 이동 불렀니? 나 불렀니? 나 불렀니? 상인 나 불렀니? 그랬니? 뭐지? 약점이 뭐죠? 주디트의 약점 아싸 아싸 얘한테 그걸 사 회피까지 해줘 미쳤다 이거까지 해주면 얘는 제대로 이제 할거야 투자한게 아까워서 계속 해야겠어 뭐야 뭐야 여신의 반지가 좋은데 누구 주지 시릴 줄까? 시릴 주자 얘 다 했으니까 음방 이거야? 음방 주웠어 그지 미쳤지 미친거지 미친거지 좋은거 들어왔나? 킬라렌스 어 어? 용도 사고싶다 용도 용활 이런거 사야되는거 아냐? 뭐였어 뭐였어 한정판 힐 줘 힐다 줘 힐다 줘 아니 아니 시리즈 토마호크도 없네 얘 아 있네 나 용사 시리즈 또 하나 있지 않았어요? 창이였나? 아 용사의 창 아 용사의 창 연성해 용도 연성해 아 우쭈가 없어 아 우쭈가 너무 없다 돈이 없네 연성서관인데 아 아 됐다 우쭈강철이 없어가지고 의미가 있나 싶어 어 뭐야 잠깐만 아 두꺼운 줄 어 구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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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받았거든요 키스트로 경험치 복사된다고? 우쭈 우쭈 아 아 아 시 들어 게 못 하네 놀자 에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펠릭스한테 검 한 번 배우고. 레아사나가 듣기면 쥬딛돈은. 그러나 저는 대주도인이예요. 거것. 처음에는 동북일이 연합되고. 아이고. 후가섬. 그리고 학생들에게 연락해ook. 그러는게 더 좋군요. Answered. 헬로드. 아니 갑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볼륨감이... 볼륨감이 있나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네? 보통 티셔츠만 입어도 숨겨지는데... 미르딘 대교 가야 돼 그렇다면... 반반 기스패도 반반이야 그치 지휘 한 번 배우고 미르딘 대교 그지, 그지 한 번 만나고 미르딘 훌륭하게 컸어요 어? 나 왜 몰랐지? 언제 연행됐어요? 엃 cuarto 나... 나... 나 몰랐죠? 아, 쥬디티가 말 해줬어요? 아 맞어 그때 그 얘기했어 레아 붙잡아가지고 어? 레아 피 채취해가지고 오크처럼 만든다고 그죠 저번시간에 그 얘기했죠 자 이제 밥먹어 밥먹고 채워주고 풍어제 개최 온실 안갔어요 온실도 가야될 산책이 많이 먹어 잡아먹어 로렌츠는 올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만 미르딘 대교는 다리로서 뿐만이 아니라 요새로서의 기능으로 경비한 건축들입니다 아드라스테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군사 목적으로 건축을 개시한 것이 기원입니다 대수돈보다 엽서가 길다는 것 미르딘 지위 A 만들 수 있겠는데 선생님 아이우 아이우 대략국 육성 마력만 주입 그리고 그리고 누구 줄까? 우엉 누구 줄까? 힘 세지는 거거든요? 우엉 26 30, 22 40이네 힘 30 40 42 42 42 아..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 진짜.. 그리고 내가 뭐 할 게 있었는데.. 아 낚시 낚시 돈 벌어야 돼.. 낚시 돈 벌려면.. 구데기를 사야 돼 구데기는 한 달에 다섯 개밖에 안 들어 동쪽의 상인이 팔고 있어 구데기 풀매수 지렁이 풀매수 감사합니다 팔어 이거 팔면 안되고 거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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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말고 보주 하나 팔아도 되지 않나요? 필요 없거든 하나 내가 고마워 고마워 은방패 안써 은방패 안써 고마워 고마워 마법 활? 은검? 어? 이게 철검보다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쓸걸 은검 쓰자 선생님 은검 쓰자 선생님 은검 쓰자 철창도 하나 버려 이것도 뭐 업그레이드하면 좋다며 실제로 고마워 은교 은은 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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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8 14 검.. 윤검은 또 무겁네? 요도 아쉬라랑 비슷하네 아 그래서 안쓰는구나 요도 아쉬라랑 비슷하니까 녹슨 무기 연상화면 요거 하고싶은데 우쭈강철이 없어 녹슨도? 아 이렇게 어? 얼마야? 560원? 만들면 아 손해져 만들면 손해야 안쓸.. 안쓸거면 손해야 어 뭐야 아 미쓰려 아 아 저거 저거 훈창은 훈창은 필요없네? 훈창은 뭐 업그레이드가 안되네? 그럼 팔면 되겠네? 훈창은 훈창은 훈시리즈 팔아 훈시리즈 팔고 훈시리즈 팔고 훈 societies 즘 일원이 급해요 아리이가또요 고이투데이 가이? 아리.. 고이투데이 가이? 아리이가또요 그리고 얘네가 들고다니는거 팔고싶다 얘네 안쓸거 같은데 얘네 진짜 안쓸 왜그래 활? 진짜 안쓰지 됐어 중급패스요? 안돼 위에 있는거있죠 다 주워 바닥에 막 떨어진거있거든? 주워요 돌아내면서 땅바닥 보면서가 큰 도움 돼 땅바닥을 보면서 인사도 한번하고 줄수도 있으니까 아 못들었어 아케론 남쪽은? 베르그리즈 베르그리즈학은 이오니아스테이 이래 지금 현재 베르그리즈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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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있는 그거였나봐 제국이 부패에서 아스.. 걔 누구지? 아무튼 걔 반장이 했나봐요 구독감사합니다 막상 또 보고된금도 안나와 나 지휘 하나만 더 올리면 되는데 에델가르트 맞아요 지휘 하나만 올리면 되는데 그러면 나 용병도 살 수 있는데 자.... 쟤니abb 롤렌즈 로렌즈 롤렌치 어디있지? 이쪽에서 싫지만도 않나? 춤에 빠졌어 춤에 빠져가지고 지휘 빠뜨리는 아닌 것 같고 지휘 높은 애 누구있지? 리시테야 요리 먹고 지도? 지도말고 집인데요 저는? 기숙사에 있짐? 아 여기가 그래 알았다 나 이제 에이 됐어 완벽해 자 가 이제 어디로 간다? 시장으로 간다 왜 간다? 부대기 부대기 사러 어? 아싸 남방과일차다 저녁으로 먹어야지 기사단을 이태란이 이제 에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뭘로 하냐 키홀 용기병 신관 HP 아 이건 힐이네 키홀 용기병 해야겠는데 에취 얘도 에.. 곧 에이 아니야? 얘도 에이야 아 얘도 지금 에이야 아 그러면 얘가 키홀 용기병으로 가 날아다니니까 그치? 키홀이 맞고 얘가 사! 얘는 하나 사 제랄트는 걔 줬어요 어? 아싸 아싸 내일 아침으로 와야겠다 어딨어 얘야? 아 여깄다 새로 하나 사 불사대 레온이 줘서 회피... 오리? 올리죠? 그래 이게 이거 비룡우대 드료곰부대 드료곰부대 근데 난 마공도 중요해요 물공 4 강철기병 이거 좋다 연암마 이거 맞아 개사기야 연암마 강철기병 가자 마공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마공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글로스터? 아 바꾸자고 글로스터 여긴 없잖아 그치? 어 여기도 파네? 어? 에이를 파네? 어? 에이를 파네? 어? 글로스터 갖고 있다고? 자! 마탈아 마탈아 근데 B인데요? B라서 싫은데요? 전 A하고 싶은데요? 전 A하고 싶은데요? P..P 못쓰죠 저는 과부상하죠 그래서 기사단을 걔 누구야? 또.. 뼈테란 뼈테란이 마공이 다 떨어지네 마공 빼 그냥 힐하니까 사자 근데 문제가 요거 좋은데 응진태사가 별로야 오늘은 내 뼈테란 그래서 강철기병 아 돈 없어 그리고 네온이한테 거 줘 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불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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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줘 누구 좋았는데 아 신속 신속 필요하고 구독 감사합니다 확인 동맹마법 이제 B로 올라서 이거 되죠 편경병 풍병 명종 30 고네릴 전이병 글로스테이고 좋네 이거는 그거야 그 용이야 물리용이야 중간에 택배 핸드 많은데 클로스톰 요구를 넣었대 키워 중갑대 산적대 도로테야 도로테 하나 줘 불황... 불황배 하나 줘 아 얘가 제랄트를 가져갔어 얘 안쓸거 같은데 A가 지금 하나 놀거든요 힐 해주는게 불사대를 얘가 가져가는게 나을수도있어 불사대를 얘가 가져가고 왜냐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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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되니까 가만히 있어야되니까 A자리를 누구주지? 이거? 이거? 주소하네 영조 불공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이제 톤 이제 됐죠 다큐메탈 다큐메탈 탈라고? 요거? 여기 한번 주장관으로? 이거? 아 동기지않은데 안녕 이거? 이거? 어 이거 어디 샀어요? 어? 작은 물고기 생일기 미쳤다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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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무기 고치는거? 유산 무기 쓰고 고치지마 뒤졌다 이걸로 돈 벌어 자 아 앉았다 황금 황금 물고기 아니면 그 무지개 물고기 아 이거 좋은건데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못해 지금 아아 내 이거 왜 들었지 아 애기 물고기인데 아 50원짜린데 이거 미끼 아 앉아봐 오케이 됐어 퍼펙트 자 뭐..뭐가 나오네 애기 앗 앗 앗 앗 앗 Moż 앗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황금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안 나와요? Woo 여기선 지덩, 지덩이만 하고 그래, 지덩이만 하자 아 오, 오, 오 아, 지덩이 할 때 황금이 나왔네 지덩이, 지덩이 황금으로 꼭 이거 500원인가? 500원? 500원짜냐? 씨발, 힘들다 아, 이거 왜 잡았지? 아 안 잡어? 아, 미끼가 작으니까 아, 구리니까 애기밖에 안와 아 그리고 노래 불러가지고 지휘 조금 남은거 아, 멍청아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휘 조금 남은거 올려버릴까? 아, 나 이거 왜 했지? 아이씨 자, 애기 애기 아이씨 아이씨 이씨 엔 아이씨 아이씨 밀어 봐야 되는데 마누엘라 선생님하고 베르게스프 아 이번엔 안되겠다 그지? 노래까지 딱 불러 선생님하고? 아 선생님 하기 싫은데 리스테아랑 마리앙블러 이건 200안차네 자 돌아가 교육하고 클러드 필요없죠 이제? 나라댕기기 활? 화살뼈 덴네로야 주먹쓰는 중갑은 없어요? 중갑클래스하고 주먹쓰면 되나? 중갑클래스 그것도 거의 하면은 또 A 되잖아 뭐 배운다고 했는데 아잇 아잇 뭐하나 아잇 나 좀ester 그거 뭐 무겁나 Brand 히브나치 쒸 사거리 1 올려준다구 같은데 끝났고 씨를 씨를 해 씨를 해 클로드 팔미락끼리 고고 왕쥬 왕쥬 그 집 흠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너랑 하면 잘 될 것 같아 모두의 도기문를 퍽이게 해볼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볼까? 워쭤 연공 신앙 연공 개사기임 뭐지? 두번 공격인가? 아 이거 또 수업 배우려면은 또 한번 가야되거든 산책을 안할 수가 없네 강습으로 퉁치고 싶은데 낚시할라고가 아니고 마력축 오케이 좋은거 아닌데 마력은 음.. 마력 누가 먹을까 리스테아는 넘치지 않아? 하지만 넘친 상태에서 또 넘치기 보스 잡을땐 또 부족한게 또 마력이거든요 마법법 마법 욕성 마력주의보기 돈쓰시마 오 이동 어디로 이동 여기로 이동 구데기 구데기 아저씨 구데기있나요? 아 구데기있지 로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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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날데르? 그 지금... 소하거든요? 우리 편 소하? 근데 좀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찝찝하게 책보니? 있었을지도 마력 공부하고 쇠테스한테? 검 훈련 받고 검 훈련 받고 배울 게 없나? 선생님한테? 실드 배우고 검 근데 선생님은 검이 왜 좋아요? 왜 좋은 거야? 검이? 그냥 교과목이라 그런가? 이론으로 잘 알고 있는 건가? 내가 죽였는데?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니 마치 죽을 곳을 찾는 것 같더라 아 그래? 상관없다 상관없다 왜냐면 너 안쓰거든 어차피 노래 한 번 부러보 가든 말든 가든 말든 마누엘라 로렌치 제발 왜 데리고 왔냐고요? 그냥 그냥 심심풀이로 데리고 왔어요 스페어로 스페어 혹시나 우리 학생 싸우다가 죽으면 쓸려고 그냥 스페어로 데리고 왔어요? 됐어요? 스페어 세 개가 남았는데? 뭐 배우지? 쭈디트한텐 못 배우네? 밥 먹이는 게 제일 좋은데 음식을 사갈까? 그냥 스페어 아 그쵸 트렁크에 보관하죠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가 있거든? 저 두명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배로나 양배추 뭐 식재료 좀 사가자 스페어 얘가 팔거든? 어? 얘가 안파네? 얘는 나오는 씨앗을 파네? 이라차이마세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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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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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참고 ㅉㄷ ㄷㄷ ㄷㄷ 말도 그렇고 날아당기는 거 같고 ㄷㄷ ㅈㄷ 또 하나 남았네 쥐지트 쥬짓은 안 알려주죠? 응 안 알려줘 까뜨린, 까뜨린 내가 배웠을 텐데? 안 배웠네? 됐어, 됐어 루나틱이었다가 감당 안 돼서 바꿨어요 이리 와보기 좀 더 바라보기 전혀 없을 텐데 만약에 계속 자극을 안 보여서 그리워보기 그는 정신이 생기지는 않아서 귀신이 생기지압으로 창술도 있어야 돼 창술 좋을게 많네 저희는 배경으로 연결할 수 있을거 같아요 저희가 발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좋은 Dünya 이 기어집니다 우리의 기어학을 모으니 릴드시키고 해외로는 없는데 이..이네까지밖에.. 이..이네까지 왔어 결국 한네만까지 왔어요 개잘배우네? 응? 안찾아갔더니.. 공부는.. 안찾아갔더니.. 흐흐흐 고 음 말해봐 아 이거 그건가보다 친밀도 이벤트 웬일로 연구를 돕 돕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줘 자기 얘기를 어 귀한 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가르그 음악 이 사람도 뭔가 귀한 집 자식인데 아무튼 문장이 미치게 돼 샤미야? 아 돈 없는데 레어 문장 봐서 봐줘 눈 돌아갔어 나밖에 없거든 그럼 아까 그 이벤트였네? 그죠? 팔미라 2명 이벤트였네요 어 느낌표다 우쭈강철 주는데 지금 가면 하지 말자 귀찮다 자격시험 포우나이트 얼마나 남았지? 한참이네 강습 때리고 넘어가자 누구한테 배울까 칼 칼 삐 삐 에이 삐 에이 흑마법 제 저 배워야잖아 배우는 내가 멤버가 좀 별로네 구독 감사합니다 하는거 보니 어차피 아까와서 안쓸듯? 칼 학생이 낮으면 밀도가 떨어지고 학생이 낮으면 밀도가 떨어지고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무기는 유산 무기는 씹려고 하는게 아니야 그냥 든든해질라고 들고 다니는거야 관상용이야 칼 칼 검도 관상용 알죠? 칼 그냥 걸어놓는거 일본도 막 걸어놓잖아 부잣집 아저씨들이 칼 칼 그런거야 나 가끔씩 쓰는거지 한번 근지근지라니까 다크메타이도 감상금이지 분위기가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는거죠 신속하게 영역시키죠 반장 죽으면 끝이죠 반장하고 선생님 죽으면 나머지는 죽어도 되고 그죠 고월의 달 고고 진군 미르딘대교의 전투 제국의 침공을 저지하고 역으로 진군을 결심한 일행 진군을 하려면 동맹령과 제국령을 잇는 요충지 아미드대하에 걸친 미르딘대교를 함락시켜야한다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가 제국 아니 동맹령이고 아래는 이제 제국인데 제국이 이게 남쪽을 다 먹고 있거든요 이 저 아미드대하 저 강 건너서 미르딘대교 함락시키면은 분위기가 이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인거야 미르딘 미르딘 그렇지 한중공방전 비슷한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힛 저에다가 저기가 우리 권진으로 쓰고있었다가 병사를 받아오라고여서 병사를 받은 다음에 가는데 어 저기있네요 소하 저기있네요 소하 아미드대교부터 celular 미린띠, 띠인대기를 우리가 먹으면 다 여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통제된다 금사자마자 황건적인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제국은 몽몰락하고 창천이사 또 밖에 있을거란 말이지 펠릭스, 펠릭스 누구 줬더라? 라팔 줬었나? 적장격파 좋아 라디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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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쑤욱 들어가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겠지?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는게 신속한 방 쪄주고 얘네는 어차피 날아다니고 활쏘니까 어쩔수없고 얘부터가 1로트로 잡아 유산무기 어? 끝날 때까지 안쓸거 같다고 해서 쓰는거 아니에요 원래 쓰려고 했어요 로봇댕 천사님이 한번 갈고 쭉 갈아내고 오케이 오케이 요거, 요거 무슨 뜻이지 요거? 아, 빨라졌다는 뜻 오 어, 나 말타고 다닌다, 힐러 오케이 나 거의 이제 다 기동력이 장난이 아니야 애들이 힐하고 이동할 수 있어 자, 죽여버리고 뒤에 딱딱댐! 딱댐! 흠 훔치기 스킬로 여자 보스한테 쓰면 좋은 방태죠 나 훔치기 뺐는디 아, 오디 다운 하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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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테야가 가서 한 눈 잡고 노오라 노오라노라 흐흫 하얀 악마 미쳤다 동맹령의 하얀 악마 미쳤다 킬로렌스로 채워놔 청소 달려가 응원 가서 죽일 수 있겠지? 메이스로 오케이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쓱 한번 유독 유독 끌어댕기 오케이 요 아내를 제압하라는건가? 병리지를 줘? 힐링하니 힐링하니 안 맞으면 흑뚝백이 메이스죠 중갑 전용 계속 나와 여기서도 계속 나와 다리 옆에 이 새끼를 이 새끼를 가서 죽여놔야 될 것 같은데 스윽 가자 스윽 포대 쏘니까 스윽 가자 철발 오케이 스윽 가자 아 상자 따야되네 주인공도 와 두명 가야돼 두명 가야되네 이건 뭐 그냥 따고 왜 있으면 따고 위에서 따고 스테인더 스테인더 하 스테인더 스윽 스테인더 스윽 나를 노린다고? 스테인더 이거는 뭐 다.. 해보여 철창으로 때리나.. 저거 저거 쭉 타나? 다시.. 한 명.. 이.. 도와! 도와! 아 무조건 반격하기 미친반격 아 미친반격이 있었는데 미친반격을 할걸 그랬나? 나를 누구야? 워프를 하자 미친반격이 있었는데 미친반격이 있었네요 미친반격이 있었네요 미친반격이 있었네요 철도끼 이 싸움은 레아의 래아를 위해 기다려주세요 슈욱 올라가 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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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부수기? 얘를 잡는게 했겠지? 왜냐? 얘를 잡아야 얘를 잡아야 이동속도가 가득해서 얘가 올라온거 줄어들었다고? 뭐야? 아케론이 배신한거요? 박쥐?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자 오케 오 쎄졌어 아 쎄졌어 아 쎄졌어 레오 저기 좀 보약좀 매겼어 너무 허약해서 힘올랐어 또 이번에도 아 원군정지 오 타이밍 좋았어 아 딱딱딱 4마리 딱 잡았고 어 바로 공격하진 않다 악랄하진 않다 그지? 바로 공격하진 않네? 아 아 아 아 아 용사의 창으로 잡아라 오래가는 쪽에 붙어있지 않으면 오래 못산다니까 도라로 잡아 킬러버 한타발리 죽었어 날 부러졌어 나 그거 해야되는데 어? 이게 없어 안샀어 둘다 붙다 너네가 갖고 있으려나? 아우 열받아 까 쭉쩡이 같은 거겠지 뭐 하나는 잡아줘 하나는 잡아줘 하나는 잡아줄게 그리고 힐다는 때리고 나서 이동되니까 힐다가 잡고 메이스로 깨고 메이스로 깨고 안지난다 안지난다 바로 이동 근데 얘가 곱하기 2가 없어져서 그지? 얘가 들어오면 좋죠? 원군도 없어졌고 도라곤 폐고 프리티컬 반지있다고요? 필살? 필살? 좋은데 필요없어요 다만 돈이 좀 아깝네요 파라스데돈 도라곤 요거 기술 뭐있지? 인공문장서 어? 그전에 걔 실뱅형같이 그지? 맞아 레아한테 달려드네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와 누구야 하나 아아 쟤? 말타기? 말타기 오지마 너마라 넌 딱 여기있어 선생님 선생님? 포대에서 나 쏠 수 있나? 다시 궁술 능력이 있어야 돼 저거 쏠려나 엘델갈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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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델갈르트를 사랑하나? 엘델갈르트를 사랑하나? 어 이 새끼 아프잖아 뭐야 노란색인데 엘델갈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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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고 이거 아나 쟤 아 죽이지마 자꾸 오잖아 슬롯을 비우지 말라고 여기다 불지르고 싶어 아 저 불지르고 싶은데 얘가 갖고 있는데 불지르기 로렌츠가 로렌츠가 여기까지 오니까 뭐야 독이야? 왜 독이 있어? 어 뭐 같은데 춤까지 좀 붙었거든 어 어 나 젊은데 다시 그치, 이러지. 죽을 수 있네, 심지어. 수윙 날라가. 아무 일도 아닌거지. 여기다가 다음으로 죽여야지. 쭈욱. 아까 마누엘라 선생님도 힐까지 해줬거든요. 그게, 내가 나쁜 사람 된거 같다? 아니, 쳐들어간건 니네인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된거 아니야? 하이하이. 뭐야, 이거 중갑 아니네?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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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2개 있는데 못 따요 애들이 안 갖고 있어 개울받게 뭐야 도끼에 약하네 어 쟤 날라온다 35 근데 명중은 31 내가 선생님이 니가 자꾸 어떻게 된거야 아 라디 죽이면 끝 아 맞네 시끄러지면 안되는데 다시 그냥 칼 아 아 아 아 아 일로 가자 어어 아 아 아 왜 일로 갔어 이런걸 생각써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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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쉬워요 어미? 어미 탈 요정도는? 이 기략이 뭐였지? 어헉 터진다 저거 어? 못피하네? 기사 3명? 48 살겠죠? 도끼로 하나 깰 수 있는데 그니까 아예 다 깨면 기절 한번 하잖아 그치? 아... 그치? 조금 남았는데 미니 부끼를 당겨 당기면서 딱 하나 남은 걸 도끼로 까고 도끼로 딱 까면 되거든 지금 도끼 그어라 그치? 거기서 얘가 도끼 따고 박스 흠 이 이 이 이 이 2절 저 안죽겠지? 킬러보호 필살 90일 킬러보호 필살 맞아주기? 체도 오는데? 킬러보호 필살 킬러보호 필살 킬러보호 필살 prostu 마ffic 몬스터 하나 더 있는데 유혹하기 킬러보호 필살 하.. 명중.. 쓸데없어 명중 제일 쓸모 없는데 오? 아.. 힐 문장 터뜨려 힐 문장 문장 터뜨려 힐 피하고 그렇지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레오니 그렇지 피하고 마법은 원래 강하고 노데모 계속 나와 그럼 얘 달고 싸워야되네 이 사람 옆으로 와요 갑자기 들어와서 죽여버리기 어때? 어때? 계속 두 명 상대하기 어때? 하지마 변함만 데뷔 정한 지휘 정한 본격 도착할때 이거 죽일수 있어야되는데 다음에 최소 세번가야되거든 왜냐면 저기 최소 세대를 때려야되는데 여러분 뱃물 펀 Association 카드 신용 캐 peripheral 수대 얘는 뭐 하나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입개같은건 없는데 60% 거든요 죽을 희망은 없어. 조라는 붙어있는다. 13개월 군대 저 뒤에는.. 얘는? 아 얘 또 살았네? 어디 그지? 마지막으로 혜입缶은? 템 못 훔쳤어요. 훔치기 못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거 기기 너무 좋아 속도가 너무 좋아 쟤 죽겠다 쟤 어떡하냐? 쟤 죽을 것 같은데 미르딘 대결을 샀어야만 어 일로 오네? 오 목숨이 이게 체력 체력이 없어서 오는건가 너 각자 일로와 끄어어어어어어어어 네 샘조우니 데려 오레모 고마워 히토스다 여기로 가자 나 이거 무슨 일 있었어요? 에일이 냅둬야 뭔 슬로바가 다시 피가 차지 어? 이제 슬로마가 킬을 채워주겠지 2번 드리기 개사기야 개사기 그치 킬을 해줘야지 그치 이게 맞지 저기 살려줘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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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그냥 개편도 되니까 1남네 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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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같은 거 여름 illustrated them もう一つ 피하므로 문장으로 흡 내 라이돌이 스스메 라렛이 얘는 살려두고 대님 막아세가 아 필드가 어딨어 하이하이 한번 더 교란 죽나? 이게 방패가 뭐 특이한거라 그러는데 아우로라의 방패 비행특효 비행한테 약한거 뭐있지? 아아 비행의 약점이 사라진다고? 어 이거 좋은거잖아 자, 이리와! 何か違いなっちゃう? 勝つか負けるか それだけです 落ち着いていきましょう 撃たせてもらいます 情けはかけられません もう尊敬しちゃう 早く指示してくれ オー 勝つ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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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누가 Daedp 왜 이거야.. 누구 때려 지화 으으우우우우 satu 터트리는건가? 모르는거야? 뭐야 피 collisions ㅎ 아 으 어떡해 띠스 아버지 야! 됐다 또 누구있어? 아 얘 죽이자? 라리라 페르지난드 죽었어요 객사였어요 어우 찌개 어우 찌개 모르겠어 으응 이게 뭐야 약해? 검에 약해? 검에 약해 으응 요도하쥬 왜 안 터져? 으응 퍼뜨로 오아 우은 아 그리고 여기가 엔젤러나 까고 헌터발리 용사의 참으로 끝 두공 개 아맨 로렌즈 신났다 신났어 춤추고 신났다 토마호크 왜이렇게 좋아 더 쎄요 토마호크 토마호크를 다 죽였으니까 죽일까요? 소송이야 소송이야 아 힐은 넣어야 될거 아니야 소송이야 바꿔야겠다 명중이 너무 부족해 소송이야 53 58 73 58 53 53 소송이야 어어? 어어? 새끼가? 도망갔어 이약물고조차 오네 종수야 이거하자 10료 10판 그래 까다로웠어 까다로웠어? 스바였나? 스바 까다로웠어 하우연 하우연 사망 하우연 사망 어디있지? 힝당해주는게 미르딘대교는 우리것이다 익숙해지지 않아도 된다 세테스 깜짝이야 로렌즈 언제부터 뒤에 있었어 자 집에 전해서 집에 가서 그 부모님 도장받아와 장사가 여기서 많이 죽었어 도망간다 사망 무한 혜ved 저 쥬디트도 팔미라 좀 추신 것 같죠 좀 느낌이 그죠 뭔가 그 느낌 하우연 저 저 그런데데데데데데 내가 할 일은 나는 조장받을 곳이 없는데 얘 걔잖아 그 소화 로렌치 아빠가 좋은 그거네 소동이네 애도 그 팔미라 스타일이네요 검은 머리에 저런 좀 강렬한 눈빛 짜릿한 눈빛